토끼가 왔습니다 진짜부좌TV 프로바티비 여기에 돈을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모아놨던 동전들인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1번 돈인데 아 묻었네요 자 저거 3 4 5 5 6 9 10 10 10 10 10 10 10 11 12 12 12 12 12 12 12 13 15 12 13 13 14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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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16 16 16